하나 잡아놓고 헤드만 쏠거야 구독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네 하얀 사람인가 하얀 사람인가 하얀 사람 개망했는데 개많은데 개많아 하나 더 개픽 여기 한팀이 아니여 개많아 너 아랫쪽에 하나 포미 와 미친 누워있는 꼬라지 봐라 오케이 여기 안에 있는데 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높여놨고 하나 잡아놨고 확인 어 용순 뭐야 얘 어 아 집에서 나왔구나 에임 이상하다 나 있었는데 F.B.I 헬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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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잠이야? 야 거기 안에 있다? 아 잘 좋지 후우 새끼 어군데 어 와 애들 에임 다 좋아 에임이 다 좋아 와 애들 두 명 없긴 해 일단 딱딱 땅땅땅 안사 후우 얘들 나 찍으러 온다 이거 먹어주고 가봐봐 가봐봐 이 집에 좀 있었는데 오 형 지뢰밟을 뻔했다 어디 있어? 용의 숨결 에잠 불 죽였어 위의 것도 하나 잡아 건너편 야 뭐야 야 뭐야? 아이고 건너편 건물이 쏘거든 건너편 건물이 쏘거든 건너편 건물이 쏘거든 여행 건너편 건너편 зд congreg 우라인들 우리는 어 어 두보 accomplice 딱딱 날라오나 보다 아 근데 샷건탄이 없어서 날아왔다 하나 잡아놨고 헤드만 쏠거야 내려와도 돼? 어 내려와도 돼 하나 있어 근데 우리집 하나 있다 우와 뭐야 무빙 개고였네 정찰드론 써줄게 아래 둘 아래 둘 잡아놨어 탄이 개필요한데 탄이 개필요 탄이 개필요 탄이 개필요 오 탄 나왔다 UAV 깔게 위치 봐 ffen은 convincing liberal 활성화된 앞에 무장쪽에 이쪽 라인 하나 더 나왔네 하나 더 나왔네 지애들 잘라야 될 것 같은데? 지애들 지금 싸우는데? 하나 개피 둘 넣었어 다 붙는다 이거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걔네 잡아놨고 하나 더 하나 더 잡았고 팀 잔멸 어 저 쏘는거 눕혀놨어 어디서 썼는데? 집 집 여기 3번 오 가자 가자 아 근데 자기장원 쟤네 내려왔다 그렇지 이거 옥상 쓰자 옥상 오른쪽 어 밖에 하나 더 있었네 어 밖에 하나 더 있었네 아이C 제발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팀 잘한다 집 안에 시체 있거든 집 안에 시체 있거든 됐는데 어 여기 뒤에 가는거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18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어 고맙습니다 으 고맙습니다 아 엑